어? 누구야? 저... 저기? 주님 맙소사! 자아 이번에 해볼게임은 지옥 기도원이라는 쭈꾸루 게임입니다. 아빵스에서 다운받아왔어요. 무료로. 혹시 페이스라는 게임 아시나요?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안했는데 좀 많이 루즈한 것 같아서 플레이하다가 말았던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기괴하고 약간 신앙에 관련된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티브로 만든 쭈꾸루 게임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고 빛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부디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엄마 없니? 뒤로도 갈 수가 있네. 이게 뭐야? 회복. 회복 킷인가봐요? 이건 뭐지? 세이브. 음. 이게 대체 뭐야? 죽어있어. 각목을 얻었다. 양아치네. 본 게임은 그로테스크한 표현이나 폭력적인 묘사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작 맵맵이. 조작법, 이동, 닫는다, 상호작용. 이게 특이한 게 상호작용 키가 따로 없고 그냥 다아야 상호작용이 자동으로 돼요. 반짝거린다 아이템. 아까 반짝거렸고, 끝. 어? 그게 뭐야? 신이시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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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닿아서 맞짱 뜨면 됨. 여기저기 뜯어먹혔다. 회복 킷. 회복 소리가 아주 찰지군요? 엉엥?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이브 다이옷.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는데. 어어. 어어. 뭐야 이거. 어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건드리지마. 갈갈이 찢겨져 있다. 이게 다야? 회복 약을 발견했다. 특출난 건 보이지 않는다. 안 보임. 이번 주 구절과 기도 제목이 적혀 있다. 집사님과 신도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교리에 관한 오개명. 주님을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구원 받으리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진절하라. 너의 부모로 공경하고 유도하라.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주고 이끌하라.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합니다. 굳이 이거 다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저장. 잠겨있네요. 이건 뭐지? 상호작용이 안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 아이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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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지라고! 끄지같은 놈. 열쇠를 얻었다. 이거 왜 이렇게 커다래? 딱히 풀피를 채워주는 건 아닌데. 무시하고 그냥 가자. 꺼져 이놈아. 사악한 것. 어어! 어! 여기 뚱띵이 악마도 있어. 그러고 보니까 세이버가 있는 곳은 조용하네. 열쇠로 여기 잠겨있던 곳을 열면 되겠죠? 확실하게 죽었다. 비상용 의료품을 남용하지 말아주세요. 의료품 사용하면 창고에서 꺼내 다시 채워주삼? 이거 풀피해서도 먹어지냐? 먹어지네. 야, 제기랄. 하나 날렸다. 숙소통로. 사람의 상반신이다. 창고. 나무판자로 막혀있어. 나무판자로 막혀있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강목이지. 빠루는 아니어서 이걸 못 듣나봐. 계단실. 부러진 쇠망치다. 사람의 하반신이다. 머리가 터져 죽었다. 이게 은근 상.. 상호작용이 되게 정교하게 돼있네. 잠겨있다. 음.. 되게 뭔가.. 어린아이가 만든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은근. 으아앗!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뭐야 이거. 변기에 박힌채 죽어있다. 와아.. 이건 좀 뭐야 저거? 팔이야? 저랴.. 어, 여기 열쇠가 있네요. 쟨 뭐예요? 쁝ла 쁝끝끝 어 오호옿 툭 아아아아아아아... 꺼작 꺼작 오케이 피 묻은 열쇠를 얻었 우스바라씨도 베이브 아 놀래라 우우 olsa 바로 씨드 베이브 돼지악마를 피해 st 피를 피를 채우곶 피를 채우곶 저리가! 이씨이 여기 열렸냐?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아 내가 먹은 열쇠가 여기 열쇠구나 어 이거 위쪽에 소년이 다칠 때마다 얼굴이 바뀌네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구만 유리에 관한 오개명 아까 읽었던 거잖아 성서는 사용한 신우제 자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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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징그러! 이게 보니까 깔끔하게 얘를 잡을 수는 없고 그냥 걔 두드려 맞으면서 잡아야돼 그래..그러니까 회복킷을 이렇게 많이 주지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아 안꺼져? 어 여기 세이브가 아닐다 놀래라 뭐지? 뭐야 저건 뭐야 개귀엽게 생겼잖아 막 물건을 넘나드네요 세이브 왜 이렇게 자주 있어? 제2예배단 빠루를 얻었다 어! 더루룩 더루룩 아까 잠겨있던데 열 수 있겠 으으으으으으으 보스 쌈두귀신 머리가 세개인가 보디 주여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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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피회복 피회복 호오옷 호오옷 저옷 아 아 어 이거 회복 퀫이 계속 나오네 아 밸런스 괜찮네요 이거 아 나 세개만 먹고 싸워야 되는 줄 알았잖아 아 이거 리젠이 되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회복 퀫을 내려 주시옵고 젠장 엄마 대체 어디 계신거죠 주님의 은총인가 자 빠루로 처음장소로 돌아가서 여기를 뜯어보자고 어 은근 소리가 듣기 좋은거 같아요 얘네 발자국소리가 조단 물품을 훔쳐가지마세요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근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가 계단이라고 했지 어 십자가 있는 곳은 항상 깔끔했었는데 여기에는 몹이 있네요 무너져 내려있고 잠..엥? 뭐 어떻게 해야되지 그러면? 일단 얘를 조져보자 오! 빠루로 무기를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늘어난 느낌이야? 으응? 도장하고 작은애들 한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자고? 오 빠루로 한대 한방이네? 오..하십니까 나도 너네 다 뒤졌어 일로와봐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 이 자식이 뭐 갖고 있을거 같다 안그래요? 으응 아무것도 없었? 야 벌레야 벌레녀석 다 잡아야되나, 이거? 그래야 게임이 진행되나? 세 개 문 중에 왼쪽이 빨갛다고요? 어딜 말하는 거지? 어? 이게 왜 이래? 괴물의 시체가 길을 막고 있다. 야, 돼지야! 죽어, 임마. 이 자식이. 필요 것도 아닌 게 까불어. 야, 팔! 아, 팔 주제에 왜 이렇게 세? 아, 짜증나. 피 채우러 가야 되잖아. 아, 이씨. 팔이 무슨, 빠루를 세 대나 쳐받아야 죽어. 예배당에서 신의 은총을 받아 봅시다. 으응? 저장. 저장할 데 없나? 이 자식이 문제야, 내가 봤을 땐. 어! 밀렸어! 아, 잡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잡았어. 예배당의 평화는 내가 지켜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망하지? 이게 끝인가? 혹시 저기 구석에 뭐 열쇠 있나?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테바사니하는.. 왓지 오케오케. 저장했어? 또냐 빌어 처먹을 열여덟 그래 죽이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라 사람? 사람! 사람이다! 아.. 아.. 신이시오 감사합니다 썩을 크흐흐흫 크게 다쳤어요? 아 나 빨간 벨트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긁힌거였네.. 피가 나잖아요 보면 모르겠냐 멍청아 빠르르 패버리자 뭘 그렇게 멀뚱멀뚱히 서있어? 지어라 할만한걸 붕대라도 좀 주라고 응 여기 지열할만한거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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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있는건 내가 다 썼어 이제 더이상 피를 안흘린다 그지? 뭐 이러면서 피 안흘리면 지열된거 아니야? 구급상자를 얻었다 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인벤토리에 들어가지다니 정말 신박하네 흠 으응 좋아 살겄네 살겄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하지 어제까지만 해도 하하 깔깔 됐던 사람들이 괴물새끼한테 개죽음 다했잖아 혹시 제 엄말 못보셨나요? 내가 니 엄마가 누운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쩜쩜쩜 내 아빠도 못찾고 있는데 뭐야 얘도 애였어? 긴장할 아직도 아프네 그런 표정 짓지마 나도 개 같으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고 다를 바가 있죠 제가 님을 살려줬잖아요 이 새끼야 혹시 뭐라도 아는거 없나요? 몰라 자고 일어나니 이지경이었단 말이지 확실한건 괴물 닥지들 머리를 곤죽을 내주면 해치울 수 있다는거 정도? 그건 나도 아는데 야 만난것도 인연이다 너도 나도 사람 찾아서 나가야 하지 않겠냐? 서로 좀 돕자고 따라다니네 희익 끔찍하지 않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인사했던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게 아까전에 잡은 녀석의 팔이다 와아 계속 또 저길래 마구 패줬지 오오오 이 녀석도 좀 싸울줄 아나본데 당신도 부모님을 찾는다고 하셨죠? 그래 인상차게라도 알려주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안일켜져 색 빠진 회색머리에 연세가 꽤 있으시고 남색옷을 입으셨다 너희 엄만 장발에 빨간 옷을 입으셨어요 그렇군 좋아 넌 오른쪽으로 가 난 왼쪽으로 간다 동행하지 않는건가요? 나뉘어서 찾는게 더 빠르지 않겠냐 그러다 아까처럼 되시는건 닥쳐 상황이 급한걸 어쩌라고 게다가 아깐 엄청난 놈비랑 싸워서 그랬던거야 알겠냐? 너의 부모님이나 걱정해 이 자식아 기분 나쁜 사람 그럼 난 왼쪽으로 가봐야지 그쪽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거기서 왔거든 이 짤만한건 내가 다 써버렸어 대체 누가 말하는거야 소령도다 이때까지 플레이한것중에서 제일 무서워 지금 교리에 관한 오괴명이 적혀있다 으우 번개 호롤롤롤롤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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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름끼쳐 저런 괴물 너무 좋아 컨셉 너무 귀여워 따로이로 죽빵 처맞아 볼랭 음 좋아요 음? 뭐지 이건? 여우 배려다 닛 이ㅣ이이이이이이! 아! 으!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이거 뭐야 이건 퐁퐁퐁퐁 어... 좀 아픈데? 뭐지, 전화기가 핵핵핵핵핵핵핵핵illas 어어어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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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데미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와?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게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빛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왜 이렇게 뛰어다녀 대각선으로. 뒤져 임마. 어 얘랑은 싸우지 말자. 너무 쎄. 다시 한번 맞쩍 뒤져 이 자식아! 아니 근데 갑자기 피가 확 달았어. 얘 잡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 회복 히스를 먹어야 되는데. 됐어. 맞쩍 꺼. 쟤 날라다녀서 그런가? 막 관통하네 벽에. 아 잡으니까 열쇠 나온다 야. 열쇠를 얻었다. 열쇠가 두 개네? 뭐야 쟤는. 열쇠 갖고 있다 쟤. 아야. 케잌. 아야. 아 phải enfer 선배님. 어어어어아 communic terminarوا follow. 왜 그래요 x2 왜왜왜왜왜왜 wont가 잘못됐어 Niye? just 이정도면 충분할거같아 오우야 괴물들 컨셉 괜찮은데? 조용히 있다가 피 떨어지면 발광하는거 이사람 어디갔어 괴물의 시체다 와 얘좀 센가보다 오 여기있네 심지어 회복힛도 남기는 여유까지? 너무 멋지잖아? 이거봐 엄청 커다래 이걸 어떻게 잡았대? 본관 통로 마침 잘 왔다 혹시 열쇠같은거 찾았냐? 3개정도 찾았어요 줘봐 이건 꽝이고 좋아 열렸다 일단 내가 먼저 앞장설테니까 잘 따라와라 쩜쩜쩜 저사람도 괴물일까? 죽여버릴까? 피로 처먹네 진짜 이것들은 어디서 자꾸 기어나오는거야? 저것들은 대체 뭘까요? 저것들은 대체 뭘까요? 알게 뭐야 빌어먹을 생긴건 마귀똥구멍같이 생겨 처먹어가지고 니 주둥이가 마귀똥구멍이다 이 자식아 니 주둥이가 마귀똥구멍이다 이 자식아 바깥도 설마 같은 상황일까요? 바깥도 설마 같은 상황일까요? 야잇 소름끼친 소리지 하지마아 바깥도 이지랄이면 그냥 나가 뒤질거야 제발 아니길 망할신께 빌어야지 잠잠잠 그나저나 아까부터 왜 그리 쳐다봐 무섭냐? 이 문 잠겼어요 대체 어떤 고약한 새끼가 자꾸 문을 때려 잠그는거야? 비켜봐 하나 남은 열쇠라도 꽂아보게 마지막 열쇠가 6.5 열쇠라니 다행이라 해야하나 아무튼 먼저 들어간다 어어어 안녕히 계세요? 뭐야 표정이 왜그래? 괴물이 기습을 그러냐? 약좀 발라주고 일로와봐 어어어? 고마워요 됐어 그럼 계속 가자고 생활관 통로 뭐야 츤데레야? 보스전일거같은데? 회복핀 왜이렇게 많아 또 양갈리길이군 아까처럼 나뉘어져서 찾는걸로 야 인마 네? 너 이쒸 이제 보니까 뭘 들고다니는거야? 무릎피워? 이상하게 그런거 들고 되겠냐? 차라리 이걸 들어 곡도를 받았다 어디서 나셨어요 이런건? 주웠다 기도하네 왜이런게 랜드로 아냐? 아무튼 무기도 챙겼겠다 다시 이곳저곳 뒤져보자 이번엔 내가 오른쪽으로 가보지 알겠어요 그래 몸조심하고 뭐야 왜 멋있어보여 짜증나게 진짜 오다주웠다해 정석인데? 왜저러는데 또 아 이씨 정신사나워 이따 저장부터 하자 이게 곡도라는거야 이 자식들아 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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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마 아 이렇게 다 음심하게 돌아다녀 흐흐흐흑 나 같은 애들이 여러명 있네 아 잠시만요 뒤지겠어요 처맞다보니까 다이어트가 되네 열쇠다 열쇠 왜 저러는데 아니 왜 안죽어 으응 오케이 뭐야 방금?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저장 아 아 돌았나 이제 아니 이씨 여기 일루와 일루와 아니 저 버러지같은 놈이 아니 그, 그와중에 그걸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 미믹이냐 니가? 아 그와중에 십자가로 다시 변하는거 무엇? 이제 걸려있네 제대로 온폭 파인공간이 있다 뭐지 이게? 비상계단 맞짱 떠보자 저장했으니까 어 나 죽겠는데? 열쇠를 문을 열었다 어? 누구야? 저... 저기? 주님 맙소사 주님 맙소사 피도 없는데 어 여기 어디야? 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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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가야겠어 계단으로 가자 잠겨잇네에에에에에 얘는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닌거 같죠? 아이씨 피만 깎였네 어머 얘는 왜이래에에에 생년거 겁나 끔찍해 어이씨 도트인데 디자인이 아우 좋습니다 아주 우월해요 다행히 이동속도가 느려가지고 쑥쑥쑥쑥쑥쑥 사탕을 뭐 얼마나 흘려댄거야 이거 헨젤과 그레텔이세요? 에에에? 복도가 왜이렇게 길어? 뭐? 뭐지? 지금 나 계속 같은 곳을 반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거 같은데? 으응? 음? 얘 어떻게 된거야? 어? 뭐? 에? 아야 아야 아야? 어어 화염마녀 아프다 이것들아 마녀님 마녀님 하야 마녀님은 때려도 피가 안다시네요? 어머 착해라 마녀님 일로와요 마녀님 보스 맞아요? 아잇 잘 도망다니는게 보다 보스 맞네 오 쉣 유 마더파더? 뭐야 쟤 아! 잠시만요 아아! 일로와 일로와나? 일로와 아아! 이 시간 끌면 내가 불리하네 와 전체 공격이라니 말이 돼? 일로와 아야 아잇잠깐만요 여기가 어디지? 주여 저를 이 혼란에서 지켜주소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소 모든게 꿈이라고 해줘요 엇 막다른길 어린아이의 시체다? 보고있자니 왠지 소름이 끼치네 괴물이랑 같은 느낌이 나서 더더욱 설마 니가 죽였니? 이정도면 다 둘러본거겠지 그 사람에게 가봐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설마 환각을 보고있다거나 막 갑자기 그런 내용으로 빠지는거 아니겠지? 뭐야 오우야 캐릭터 바뀌었어 불안하지만 보통내긴 아닌거 같으니까 무기까지 좋아졌으니 괜찮겠지 흠 좋아 나는 내 할일하면 되는거야 와 짱쎄보여 와아 한방? 이게 다 시체인가? 다진고기 같네 우와아 얘 엄청쎄 무기빨인가? 얘는 뭐야 건드니까 발광하네 왜이래? 일로와 흠 으으 이젠 별의별 기분 나쁜게 다가온 다 나오는구만 뭐야 이 고기면상들은 뭘 봐 열쇠를 얻었다 다잡아야 열쇠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앞으로는 그냥 지나치면 안될거 같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쟨 또 뭐야 얼씨고 지랄났네 퍽퍽 찾아 밑에 아이잠작 precisa 제 와아.. 어어? 어어? 쟤 뭐야 왜 안죽어! 잉? 너 죽일때까지 팬다 내가 피 단게 아까워서 어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닌거 같은데.. 뭐지? 천사상을 얻었다.. 뭐지 이게? 어어즈가 나도? 큰 손톱 존댓! 존댓구로 응원해주세요 존댓구는 좋아요 구독 댓글입니다! 아우 잠시만요 데미지가 너무 쎄요 이동속도가 느리니까 아잇 잠시만요 빨라졌어요? 말하자마자? 점점 빨라지네? 옘병? 오케잉 아 진짜 탑도 없는 괴물새끼들 야 쟤 아직도 살아있냐? 아아.. 쟤는 잡는 애가 아닌가봐 넘어가자 느긴볏? 아빠? 어 뭐야 x3 갑자기 여기 아직도 안열리나? 여기 아직도 안열리나? 완전히 돌아가야되나? 저장 저장 저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저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저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어머 뭐야? 뭐야? 괜찮아요? 완전 피범벅이잖아요 저기요? 이봐요! 아 귀 안먹었어 이새끼야 빨리 치료를 해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됐어 필요없어 네? 이제 필요없다고 더 필요없어 더 다가가면 죽여버릴거야 또 가야지 네 이런걸 주웠다 천사상을 받았다 쓸데없으.. 있을진 모르겠다만 니가 가지고 가는게 낫겠지 난 이제 쉴래 넌 꼭 찾아서 무사히 나가길 바래 아빠가 괴물로 변했나보다 그래서 죽인거고 넌 왜 계속 여기 혼자있냐? 넌 왜 계속 여기 혼자있냐? 넌 왜 계속 여기 혼자있냐? 오케오케 요기요기 천사상을 두었다 비상계단의 잠금이 풀렸다 여긴가? 모기 잘린 실체다 모기 잘렸어 아아! 아 잠시만요 왜 저거 안없어져요? 저거 데미지 입힐 수 있는 애가 아닌가? 아아 저장을 하고 다시 때려보자 반짝거리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는거거든? 아닌가봐 얘넨 뭐야 아아아! 움직일 수가 없어! 뭐지? 아아 아 뭐야 이 미믹! 아아! 제기랄! 낚이다니! 도망쳐 모기 잘린 시체다 오우 너한텐 잡혀도 될거 같애 그렇지 뭐야 저건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 오케이 모기 잘린 시체다 모기 잘린 시체만 몇 마리야 지금 모기 잘린 시체만 몇 마리야 지금 하아 하아 찡그러워 왜 얘네 점점 움직이면서 가속도 받아 잡을 수는 있는거겠지? 잡을 수는 있는거겠지? 아아 나 죽을 뻔했어! 어 벽에 걸린 시체다 아 쉣더 파악! 세이브다 아이씨 여길 먼저 봐서 써야됐는데 그죠? 여기에는 회복 힛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거야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있는거야 뭐야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잠잠잠 우와 이빨과 숭배자들 신도들로 보호받고있네 이 괴물이 데미지 안바.. 안입고 뭐야 뭐야 순식간에 죽었어 보스 낑겨가지고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이라니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을까? 잡고 뭐해? 어? 방금 움직였는데 안들어가져요 여기 왓다아 아야 개징그러워 어떻게 으악 여길 들어온다고? 으악 으악 뭐야 여기 와아 어떻게 잡아 야 쟤 뭐야 왠쪽 도망가야되나? 아 꺼져봐 이 돼지야 이씨 돼지 자식이 돼지 자식이 어 얘네한테 잡히면 안돼요 큰일날 오 이렇게 탈출하는거 맞네 나 아직 살아있나? 피가 엄청 달아있어 미쳤어.. 미친거야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아빠도 그렇고 나도 결국 죽고 말거야 엄마도 이미 망할 사위 종교 같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하지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째선지 잠겨있다 불쌍한 주인공 느낌표..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거니 다들 걱정했단다 다들? 다른 분들도 있나요? 일단 치료부터 하자꾸나 상처가 꽤 심했었어 이렇게 무사히 만나 정말 다행이구나 집사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거죠? 집사님도 보셨죠 그 괴물들 얘야 우선 진정하거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차려야해 자세한건 나도 모르겠지만 괴물들은 밤중에 갑자기 나타났단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 너도 어서 대피소로 가자꾸나 너희 어머니도 몹시 걱정하고 계셔 엄마? 엄마랑 같이 계세요? 그래 생존자들과 함께 계셔 아 살아계신다니 정말 또 그치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자꾸나 아 아 잠깐만요 생존자가 한명 더 있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지금 큰 부상을 입은채 쓰러져 있을거에요 위급하구나 그 사람은 어딨니? 2층에 있을거에요 그래 그럼 먼저 가 있으마 따라와서 안내해주렴 흠 흠 참겹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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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집사님 강하다 집사님 그 사람이 어느쪽에 있니 반대편 복도 맨 끝자락이오 앞장살테니 따라오거라 혼자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돌아가자꾸나 이 쪽 아니였어? 이 쪽 아니였어? 오! 짱 세잖아 여기도 괴물들이 바글바글하군 이 앞으로 쭉 가면 되니? 네 알겠다 자 와아 방금 그 커다란거 한방에 죽였어 여긴 더 끔찍하구나 여기서 어느쪽 길이니? 아래쪽 길이요 그래 어? 그 사람이 여기 있던게 확실하니?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돌아가도록 하자꾸나 저 도키는 니가 챙기도록 하렴 쓸데가 있을지도 모르니 아! 드디어 무기 먹어 다윗! 에헤헤헤헤헤 난 솔직히 바란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이 무기가 관심이 있었지 쓰레기라니 여러분도 이 아이템 솔직히 탐났잖아요 아까 아까 칼 주고가라고 했었쪼나 아닌척하기는 우린 다 똑같다고 쓰레기들아 쓰레기야! 쓰레기들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 잠그냐? 어! 나를 용서하거라 미안하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거짓말쟁이 피로 처먹을 거짓말쟁이! 문을 도끼로 찍어! 근데 뭐 제물로 받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약간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다를 게 없나? 똑같나? 뭐가 다른 거지? 뭐 약간 뭐 뭐야? 흐흐흐흐흐흐 뭐야 그 와중에 회복이 계속 있어 웹 그들 자체보단 그들의 부모를 노려라 도움받은 이는 쉽게 끌려온다 주님께 바칠 제물들을 선별하자 이건... 결국 전부 거짓말쟁이었던 거야? 내가 지금껏 기도드렸던 주님은 이런 거였어? 믿을 수 없어 그럴 게 없어 와... 그냥 지옥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으... 왓따팍? 주여... 저는 더이상... 더이상 믿지 못하겠어... 비어있는 잔이다 피가 담긴 잔이다 잠겨있다... 아이언메이든이네? aloneеч angst 잠겨 있다... 이거 풀면은 다... 와짱 떠야되겠네 열쇠를 얻었다 내가 도끼여서 다행이지 강력하군 잠겨있고 쟤한테도 한방일거같애 느낌이 망했다 하이씨 문을 열었어 뭐야 이건 어? 보스 처형자들의 심장 헉! 빨리 뽀새 빨리 뽀개 뽀새는 뭐야 이 자식들이 무적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 스브라시트 베이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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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움직인다 이거? 어? 너나나나 아니 씨 아 낑겨가지고 릴러 되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어? 어? 얘 못 움직인다 어어? 이동속도 왜케 빨라요? 어앗! 오케이~~ 좋아좋아 뭐야 쟨 네 그 아이까지가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난거죠? 네? 하지만 제발요 하라는대로 다 했잖아요 제 친구, 이웃, 아는 사람 모두 희생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뭘 도합니 안돼요 제발 잘못했어요 하라는대로 다 할게요 이건 아니잖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테니까 흐어어어어억 에엥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뭐야 이거 아 아 야 이것들이 집사님 없이 처절한 목소리였어 십자검을 얻었다 아 이게 최고의 무기인가 보지 열쇠를 얻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건가? 아 이제 왼쪽으로 갈 수 있나 보다 저장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장합시다 피베벅 한번 하고 아니 생각했던거보다 퀄리티가 너무 높아 이거 재밌어 얘는 아까부터 뭐하는 애야? 피가 담긴 그릇을 얻었다 으 피가 담긴 그릇 이걸 여기다가 아니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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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와... 안죽네 저게 점점점점점점 이제 더이상 이제 더이상 아무 말도 안해 아니 한참 다윽 으 띄이와 척추뼈다구야 동료의 입 이 큰 괴물아! 덤벼이 근육돼지! 쪼금만 천천히 쪼금만 천천히요 쪼금만 천천히요! 님 왜 이렇게 쎄요? 와 잠시만요 어깨 짐승? 아우야 되게 엉덩이 때리는 소리난다 찰 찰지구나 찰지구나 오우씨 죽어버렸다 어어 회복킷이 안나와요 난 회복킷이 없으면 불안한 병에 걸렸다고? 어 잡았다 다시 돌아가? 어 왼쪽에 길이 열렸네요 에잉 심심하면은 때려 때려 계속 때려 그냥 아 아 됐다 쇼 이제 위쪽이 열렸네 이번에도 보스겠네 그러면? 에? 보스가 무슨 잠옵 수준이야? 엄마 그렇구나 그래 엄마 엄마 잠시만요 엄마 엄마 행복했던 우리의 그 단란한 한데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좀 봐주면서 싸우시죠? 뭐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 잠깐 타임 엄마엄마 엄마엄마 이상해졌어 어렴 야 잠깐만 척속 개많은데? 어 야 잠깐만 척속 개많은데? 아니 와 빨리 빨리 2페이지로 갈 생각하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시만요. 벌써부터 오오! 쓰러트렸어! 빨라 빨라 마무리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죽여야 되나? 아까 파란 그 친구도 파란 친구도 이런 상황에 처했었나봐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 그래도 희망했어. 기도했어. 간절히 바랬어. 그치만... 킹치만! 엄마는 나에게 관심도 소득여! 으어어어어어... 이만 쉬게 해 드려야지. 이렇게 될 거였다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매달린 거지 왜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그 사람의 기본 이젠 알겠어 그래 끝까지 가주마 어? 괘신의 천사들 와야? 와야 잠시만요 끝까지 가주마 어? 일로와 너 와아아아아! 뭐야 으잉? 괘신의 천사장 아프다 이것들아 와 잠시만요 주먹여 다음 한방이네 아니 손이 왜있나 했더니 저 닿으면 한방이구나 아 확실한 실험을 위해서 닿아볼게요 다시 어 한방이예요 한방이에요 무조건 한방이에요 주먹을 조심합시다 주먹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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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완전 많아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어 주먹 무서워 가까이 있을 땐 때리지 말자 무리할 필요 전혀 없죠 회복기트 짱 많고 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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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주먹 무서워 으악 어 주먹에 닿았는데 산거야 지금 으악 잠깐만 빨간색 너무 많이 나와 아 죽겠다 으악 살았다 어 잡았어 다 끝났어요 엄마 다 끝났어 모든게 방금 주인게 이건가 끝났다 꼴보기도 싫다 뭐야 이거 루트가 나뉘어져 있어 다 덤벼라 이 괴물들아 나는 일을 깨웁다 다 처죽여부어 점점점 점점점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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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해야할 일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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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인지 몰랐어요 엄마한테도 말 안할테니까 제발 주님께 구원을 바라지 않았더냐 이게 다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거절하지 말지요 다 안돼 안돼 엄마 좋아 좋은 표정이야 너의 육신을 그 감정을 우리의 주님은 그것을 바라신다 물음표? 물음표? 뭐여 이게? 누가 감히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게이야 아야 뭐 뭐냐 니놈들은 괴물 사냥꾼 씹새끼들아 마지막은 필터링 없이 한번 지르고 싶었다 아니 이거 와 나 기대 많이 안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허허허허허허허허 진짜 진짜 잘 만들었네요 게임이 아이 너무 재밌었는데 와 맨 마지막에 주님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겠어요 이 때 소름 돋았어 제작기간 2주도 안됐어 제작기간이 쩐다 아니네 2주 2주 약간 넘었네 3주 정도 3주만에 만드셨대요 이걸 엔딩 4 신살자 파티 잠시만요 엔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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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에요? 아 생각해보니까 엄마 죽일지 안죽일지도 정할 수 있었고 봐야딩? 손절 일단 손절 아 다른 엔딩 다 봐야겠어 야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은 엔딩 다 봐야되요 검을 거둔다 가보겠습니다 난 난 못해 그 사람처럼 할 수 없어 차마 할 수 없어 엄마야 엄마라고 이런 몰골이 되어도 엄마 엄마였었다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죽어 이 자식아 주여 이게 당신이 바라던 것입니까 엄마 이게 엄마가 바라던건가요? 아 엄마 엔딩 3 불효자는 우럭다 뭐야 죽인게 아니라 엄마가 껴아난거야? 헉 엄마 제정신이 있었나보네? 야 그게 더 소름이야 아니야 아니야 죽은거였어 헐 와 대박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아래로 안 내려가고 아니 나 뭔소리야 어 그러니까 아래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서 지하로 들어가볼게요 얘네 공격 안되네 엄마 머리를 안은 상태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엄마를 악마의 재단에다가 바친 다음에 같이 죽는거야? 아니면 부활시키는거야? 뭐야? 여기는 어디지? 아무것도 보이지않아 아무것도 느껴지지않아 아무것도 기억 안 엔딩 3 한 놈 더 올라갑니다 어 왓 더 헬 다른 엔딩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분기점이 있었지? 자 이렇게 엔딩 2,3,4를 보고 엔딩 1을 못 본 상태인데 엔딩 1은 어 저희가 못찾겠어요 만약에 어디가 분기점인지 안다고 해도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엔딩 1은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옥 기도원 이라는 게임이었구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가지고 좀 많이 놀랬어요 아 진짜 재밌게 한 축구로 게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축구로 게임하니까 되게 재밌네 자 지옥 기도원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큰일 안녕